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댓글 함께 합니다 저도 힐링가족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참 좋아요 제가 먼저 우리 힐링가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 기분이 좋아요 함께 갑니다 우리 인생을 함께 삽니다 저도 힐링가족으로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며 정착하기로 결단합니다 늘 편안하고 코믹하고 유쾌한 힐링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저 코믹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절대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하는 내용 중에 코믹스러운 게 있나 보죠? 유머러스한 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고 해서 제가 골랐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ETF라면 괜찮아요 ETF는 원래 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만약에 나스닥, 타이거 미국 나스닥이나 또 S&P500이나 이러한 ETF는 한 종목이 아니라 개별 종목이 아니라 많은 종목을 가져간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ETF 하나만 한다고 하면 어차피 분산 투자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개별 종목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삼성전자 이렇게 한 종목만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포트폴리오 보여드렸죠? 종목을 한 10개 정도인가? 저는 몇 종목인지 몰라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종목 정도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는 것이 나흘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것 또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어떤 분은 국내 주식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삼성 외에는 소개를 못하겠어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제가 장기 투자를 역설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한전, 포스코 이런 거 투자하니까 장기 투자하면 안 된대요 당연히 그 종목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의 개별 종목들은 사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움, 좋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아요 그런데 10년 후를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나라 국내 탑10에 있는 것들 정말 좋아요 현대차, 앞으로 수수차, 전기차 그런 거 보면 정말 좋아요 그러나 앞으로 향후를 제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타이거 탑10, 1등부터 10등까지 가는 ETF 아니에요 그것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종목만 집중 투자를 한다 그래서 한 종목보다는 ETF라면 괜찮지만 ETF 한 종목이라면 괜찮지만 개별 종목 한 종목이라면 그것을 조금 더 분산으로 투자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노후대책 준비로 월 40만 원씩 10년 불입 끝났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신다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장기 투자해 보세요 누구든지 성공합니다 그러나 오늘 해약하러 갑니다 다시 노후 준비하려 합니다 월 40만 원씩 10년을 벗어요 그러면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 그러면 이 돈을 10년 동안에 40만 원씩 넣어서 4,800만 원의 원금이 생겼으면 그동안의 과정으로 ETF 나스닥이나 또 S&P500이나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무조건 1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금 4,800만 원을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해약하러 갔는데 얼마가 나온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발 2배가 아니라 1.5배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5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노후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댓글 조금 길어요 몇 달 전에 선생님 ETF 설명을 듣고 저축, 적금 해지에서 1,300만 원 찾았습니다 120여만 원을 손해보고 그러니까 한 9% 정도 손해보셨을 겁니다 손해보고 ETF 팡이랑 나스닥 매수했는데 삼성의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나스닥, 타이거 나스닥 100 말씀하신 겁니다 매수했는데 이틀 동안 쑥쑥 올라가야 올라가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어 웬걸? 3일짜부터 하락하여 마이너스 계좌번이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괜히 적금 해제했나 보다 계좌번이 별별 생각 다 들어요 하루하루 계좌 쳐다보며 불암불암 내려가면 매수 기회라고 했는데 더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쉽게 살 것 같아요 그것도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나스닥은 20여만 원 손절하고 팡 플러스는 내려갈 때 조금씩 추매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원금 회복이 되길래 얼른 팔아버리고 쳐다도 안 받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번 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 다 해요 그렇다가 올라오죠? 얼른 팔아버려요 때 맞춰서 선생님 여행 다녀오시고 난 후 킨덱스 소개하는 거 보고 그래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그저께 팡 플러스 킨덱스 나스닥 100 매수했습니다 900만 원 정도 매수 적금 해지한 거 400 남겨뒀어요 1300만 원 찾으셨다니까 900만 원 매수하고 300만 원 남았답니다 내려가면 추매하려고요 아들이 엄마 아 여성분이네요 아들이 엄마 이번에 절대 팔지 말고 끝까지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절대 팔지 말고 끝까지 들고 가라고 이제 내려가면 쫄지 말고 매수할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계좌 오픈했잖아요 제가 10% 수익이 나섰거든요 투자한 거에서 그런데 여행하는 동안 그 10%가 제로로 되더니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의 갭입니까? 17%죠 10%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7%까지 갔으니까 17%가 무려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아이고 나 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팔아야 되나 나 괜히 주식 투자했네 별뱅스 생각 다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여행이요? 뭐가 즐거워요? 돈 날라갔는데 당장 집에 올라왔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즐겁게 여행하는 모습 다 보여드렸어요 라이브까지 배워서 실시간 방송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 떨어졌구나 또 그동안 집에 있을 때보다는 가끔 봤어요 여행하느라고 가끔 봤지만 어쨌든 떨어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 안 썼어요 올라갈 건데요 항상 그래 왔어요 몇 십 년째 몇 십 년째 그래 왔는데 제가 왜 아직도 그래야 됩니까? 이제는 단단히 굳었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현재 오픈했지 않습니까? 11. 몇 프로였죠? 11.35? 10%였다가 그때는 나스닥이 12,050이었어요 지수가 그런데 지금은 11,900이죠? 아직 12,050 안 올라왔는데도 플러스 10%가 아니라 플러스 11.35%예요 11.35% 아니 12,050까지 지수가 안 올라왔는데도 어떻게 수익이 더 높아요? 떨어졌을 때 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귀해라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말에 주가가 쭉 떨어지길래 제가 조금 많이 샀다고 그러니 아직 전 고점이 안 왔는데도 먼저 수익보다도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무서울 게 아니라 귀해요 떨어지길 기다리세요 돈을 딱 들고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떨어지죠? 그때 사세요 또 살 때도 만약에 100만 원 준비해 놨어요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떨어지죠? 이게 다음날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동안 보면 평균적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떨어지면 연 3일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 4일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될 돈 가지고 3등분을 해놓았다가 떨어지면 3분의 1 사세요 다음날 또 떨어지죠? 또 3분의 1 사세요 다음날 또 떨어져요 3일째 또 3분의 1 사세요 그런데 처음에 떨어졌을 때 한 번에 다 사요 그런데 또 떨어졌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 살 때도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겁니다 이거 전 영상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만큼만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만약에 떨어진다고 알아 누울 것 같으면 어떻게 알아 누워야 될 사람이 여행을 히덕거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인드가 꼭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 정립이 안 되면 자꾸 제 영상을 보고 떨어질 때마다 영상을 보고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하신 거 설명할 게 말씀드릴 게 댓글을 읽으면서 말씀드릴 게 많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힐링 선생님 저도 생명보험회사에 매월 30만 원 10년 만기 지금 11년 됐는데 매월 30만 원씩 넣었어요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보험에 보험은 저축성이 아니에요 보장성 이런 미래에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험을 넣는 거죠 보험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저축 투자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매월 30만 원씩 10년 만기래요 그러면 360만 원에다가 1년이면 3,600만 원이네요 그러면 1억 가까운 돈이 됐겠네요 적어도 지금 11년 됐는데 수익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앞으로 금리가 낮아져서 1.5% 수익률 나온다고 하네요 30만 원씩 10년 넣었는데 실낭여행자 영상 보시고 같은 실수하시는 분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진심 감사드려요 하셨어요 저는 이런 보험을 해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이거는 의무적으로 넣는 거죠 국민연금 또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성격의 연금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깨라는 게 아니에요 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축성, 보장성, 이런 저축보험 그런 거를 넣으면 손해라는 거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처럼 개인연금도 따로 있어요 또 연금계좌이죠 세제 혜택 받는 이태프 사시는 분들 연금계좌를 통해서 이태프 많이 매수하십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세제 혜택을 받거든요 단 55세까지 해약하면 안 돼요 해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해약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연 들어가는 금액이 있어요 1년에 1,700만 원인가 그 이상으로 몇 천만 원씩 투자를 못해요 만약에 투자하게 되면 그 이상은 개별 일반 주식계좌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걸 깨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보험 정말 친구의 권유, 친지의 권유로 인해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맞지 못해서 본인이 원해서 넣는 것보다도 주위에 인척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 권유해서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세요 의외로 그거를 꾸준히 넣으신 분들이 많이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 가족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이태프에 그대로 넣어보세요 노후생활비, 그걸로 끝나요 노후대책, 그걸로 보장 다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세월이 감에 따라서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여기까지